5분만 기다려주세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저희는 시장에 와있고요 시장에 저희가 꽃을 사러 왔습니다 꽃을 사는 이유는 내일 안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스튜디오처럼 꾸며보려고 꽃을 사러 가고 있어요 여기 꽃시장에 있어서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서 이참에 한번 보려고 왔거든요 여기가 꽃시장이야? 밤에는 더 많이 여나? 새벽에 여기 꽃 되게 많다 오 이쁘다 여기 꽃 다양하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이거 귀엽다 네 이거 너 그때 그거 아니야? 꽃 축제에서 꽃 축제 말고 부캐로 잊지 않았었나? 그때 부캐? 부캐 장미야 그거랑 결혼하셨어요 아니 이거 나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아니 파워라이 합 70발라 하나씩만 놔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씩? 얘는 20바트 얘는 20바트 이렇게만 할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눠서 다시 다시 담으면 되니까 러이홉십 러이홉십이면 5천원 정도 할 것 같네 5천원? 이렇게 또 싸네 일단 이렇게 구매했고요 이거를 이제 분배를 해서 양쪽에다 놓을 수 있도록 집에 가서 한번 배치해 볼게요 네 저희 집에 돌아오고 지금 늦은 시간이거든요 지금 11시 35분인데 저희가 늦게 세팅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꽃들은 이거 아까 산 것들이고 포니가 이쁘게 다시 이렇게 꾸몄어요 꽃병이랑 해가지고 내일이면 알이 100일입니다 저희가 아쉬운건 100일 떡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모형으로 한번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립하려고 합니다 되는지 말이야 해봐야지 뭐 내일 기대된다 내일 이제 사진찍을 때 얼마나 이쁘게 나올까 네 드디어 아리의 100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리 한복 입은거 아리 귀여워 아니 이거 안에 뭐 입었어 또? 그냥 겉으로 이거 한국에서 할머니가 갖다 주신거야 사다 주신거야 벌써 100일이라니 네 장모님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사촌동생까지 같이 와서 사진 찍을거에요 아리의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 정말 오랜만에 결혼식 때 입은 옷을 입었거든요 포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작아졌어요 꽉꽉 껴가지고 진짜 벨이 타이트하게 입었는데 2년만에 입은거라 감회가 새로운거 같습니다 아리 아리 뭔가 뭔지 모르지 응 너 왜 그걸 입었는지 모르겠지 아리 안좋아 펄다고 아quer다 쉽지 않다 아냐 윤탄이 아냐 아 빨리 해야겠다 수영의 손에 다시 흥분기에 1,2,3 1,3,4 1,3,4 데이터 모아 Nutrie 1,2,3 아 Organ! 아리! 아리 않는 거 알겠다 아리! 아리! 아리 rằng 아리! 여자 집사님 얘기해달라 여자 집사님 얘기해달라 여자 집사님 얘기해달라 여자 집사님 얘기해달라 여자 집사님 일단 빠르게 끝냈고 아이가 지금 졸려가지고 잠 먼저 자고 있다가 일어나면 그때 저희끼리 따로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알이 100일 때 이렇게 주라고 저희한테 금수저를 주셨습니다 금수저 이거 귀여워가지고 알이 이제 금수저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금수저로 만들어야겠죠 아 이게 뭐 설치하고 하는거는 시간은 엄청 오래걸리는데 찍는건 뭐 10분이면 끝나네 10분이면 끝나고 음 맛있게 오 맵다 음 뭐찌 음 음 매 티타임 미 바티 아니 만 미 마이크 자 무하 대건 마이 밀러 음 음 음 음 하이미는 잔치 라이밍미야 데쿨 라이밍미야 미텔 원조 미텔 원조 태국에 서 음 음 으음 티타임 네 네 Okay. 나 모아있는 거잖아. 오늘 하루는 새해... 모모, 뭐, 두 번, 응원, 또 뭐 있었지? 뭐 있지? 선생님. 아 그 공부 공부. 너무.. 맞아요 솔직히 얘기한거. 그건 어디.. 그렇군요 할 수 없는 장난감 유튜브edereen 유튜브에 Strobil 구독도 받고 있겠습니까? 그녀의 아로이 마이 근데 그녀의 낀다 이 마이 낀다 이 마이 그녀의 너무 빨라 이빨 새로 만들어서 아 찡어? 방콕 가서 트윌리 만들어서 아 진짜? 아 그래? 그래서 건강해 아로이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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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장모님 댁 가서 점심식사 같이 할거에요 배달 음식 시킬려고 음식 고르고 있습니다 닦뚱 음식을 배달했는데 거의 2시간만에 음식이 도착했어요 밥도 안 먹고 있었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너무 느려요 그래도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 2시간 늦은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콘게도 못가고 아이콘게도 못가고 아이콘게도 못가고 또한 흰색이 안된다 또한 흰색이라고 저희 밤 돼서 아리 옷 갈아입고 아리 독사진 한번 촬영 해 주려구요 다리 가져오 다리 여기 뒤에 리본 이거 뭐야 트름한거야? 아리 이거 조금만 올릴까 아이고 이쁘다 이게 누구야 남집사님 뒤로 봐 남집사님 내가 촬영할 때 뒤에서 남집사님 잡아줘? 남집사님 이렇게 남집사님 이거 모자를 봐줘 남집사님 뒤로? 남집사님 조금 뒤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 남집사님 오우 남집사님 오우 남집사님 오우 남집사님 앉아 남집사님 하나 둘 셋 남집사님 오우 남집사님 모자 좀 뒤로 당겨주세요 남집사님 잡고 있어 남집사님 하나 둘 셋 남집사님 머리 약간 삐뚤어져 있어 남집사님 가운데로 잡아줘 남집사님 지금 남집사님 모자 뒤로 남집사님 아빠 안뜨세요 남집사님 남집사님 오우 남집사님 오우 남집사님 오우 남집사님 오우 남집사님 오우 남집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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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을 놓치면 안돼 남집사님 남집사님 예상 남집사님 미 urine 아야오 오호 ez를 불가봐 아휴 울거같아 불거같아 이제 꺼내자 수고했어OWARIA 아이 JOSH 시작 아리야?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리는데 사진 찍는 건 뭐 10분밖에 안 걸리고 맞아 잠도 못 자고 진짜 새벽까지 했는데 그 아침에는 엄청 예쁠 모습이었는데 지금 뭐야 진짜 원래 저희 계획은 밤에도 아리랑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어허 피곤해가지고 포기했어요 아리가 나중에 크면은 아리한테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아리가 아 내가 저랬구나 아 내가 저랬구나 아 내가 저랬구나 라고 생각해 나 그랬어 어 내가 저랬다고 하겠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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